경주경찰서는 신경주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공중전화기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경주역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이 담긴 검정색 가방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오전 11시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해 신고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